시간은 너무 많이 필요한데 진짜 티끌 주는 부업 그 시간에 생산적인 자기 개발하는 게 내 삶에 더 이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우리 시간 조금만 투자해도 쏠쏠하게 얻어갈 수 있는 부업 특히 우리 2030이 잘할 수 있는 것만 제가 쏙쏙 뽑아서 총 5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당근의 일일 알바입니다. 나는 찔끔찔끔 매일 시간 쓰는 게 싫다. 딱 한 번에 굳게 딱 돈을 벌고 싶다. 이런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일일 알바가 알바모니나 이런 거 봐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 눈에 들어온 거는 당근 일일 알바예요. 완전 우리 동네 근처의 일을 찾아볼 수 있어서 일단 접근성이 너무 좋고요. 특히 소일거리나 돌봄, 시팅 이런 쪽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 학원에서 구하는 건데 토요일 9 to 6로 어린이 학원 연주회 스텝 시급 만 원 그리고 와이프랑 저녁에 밥 좀 먹으러 나가겠다고 애 좀 두 시간 봐달래요. 일급 3만 원 밥집에서 이번 주 딱 이틀만 설거지하는 거 점심시간에 시급 만 3천 원 식당에서 이번 주 하루 공석이 났나 봐요. 9시 반부터 2시 반 총 5시간 홀 알바하는 거 6만 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주말에 좀 시간 뜨는데 뭐 하지? 그냥 침대에 누워서 좀 쉴까? 이런 고민이 들 때 하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이런 단기 알바 같은 거에 조금 회의적인 편이었는데 이거를 왜 추천을 하냐면 매일매일 고정적으로 사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1일 알바가다. 이번 주에 당장 공석인 거를 급하게 구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도 좋고 우리 입장에서도 다음 주는 좀 약속을 잡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번 주는 진짜 좀 할 거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너무 쉽게 겟할 수 있더라고요. UI, UX 적으로도 당근 어플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마음에 들었고 응답률이나 후기, 과거 진행 건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좋더라고요. 실제로 아는 분은 이걸로 동네 강아지 산책 시켜주고 돈 받으시더라고요. 원래 강아지 관련 부업이 있긴 있습니다. 전문 검증을 거치고 교육을 받고 나서 펫시터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당근에서도 이제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다른 점은 뭐다? 그런 펫시터 등록 절차가 없다. 바로 강아지 주인 분과의 소통 후에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엄청나 기술력을 요하는 것들이 많지 않고 여기는 정말 데일리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휴대폰 한 기창포 따고 나면 저는 당근 1일 알바 가서 부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쓱 둘러보니까 이 당근 알바라는 개념 자체가 등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 이벤트들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이벤트까지 당첨되면 오히려 더 큰 부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뭐 겸사겸사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원더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업해서요. 25만 원을 벌었어요. 이거 됩니다. 제가 직접 검증을 해봤어요. 힘들게 몸 쓰는 거 아니고 머리 쓰면 되는 건데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은 더 빨리 할 수 있을 거예요. 퇴근하고 휴대폰 하는 시간 주말에 좀 뒹굴뒹굴 굴러다니는 시간 조금은 투자해서 25만 원 얻어가 보시면 좋겠어요. 부업은 말 그대로 부업이기 때문에 돈을 조금만 얻어간다는 인식이 되게 강하잖아요. 기대도 애초에 별로 없고 그래서 저는 이 서비스를 보고 놀랐는데요. 알아보니 대기업에서 만들었더라고요. 대기업 자본이 있어서 가능했던 거구나. 전 진짜 바로 납득을 해버렸어요. 이 원더 앱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시험 보고 합격하면 됩니다. 원더가 뭐냐. 보험이 필요한 분들이나 설계사를 통해서 보험을 가입하실 분들이 있죠. 내 보험을 내가 직접 설계하고 가입해서 보험 소득까지 챙길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근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여기. 시험 합격하고 간단한 교육을 시정하면 스마트 플래너라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면 합격 축하금 2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고 합격하고 간단한 교육 신청하면 돈 받는다. 물론 시험에서 끝나면 그렇겠지만 첫 계약 축하금, 누적 축하금까지 총 최대 75만 원을 얻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보통 자격 시험이라고 하면 금액이 들어갈 것 같잖아요. 이 원더 앱을 이용한다면 교육비, 시험 응시료, 등록비가 전액 무료이고요. 공부부터 시험 신청까지 이 원더 앱을 활용하면 돼서요. 진짜 이 핸드폰만 있으면 쉽게 스마트 플래너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퇴근 후 한 시간씩 2주 정도만 공부하면 된다는데 저는 찔끔찔끔 하는 것보다 한 번에 집중하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말인데 딱 6시간 공부할 거예요. 이렇게 원더 앱으로 강의도 듣고 모의고사도 풀 수 있고요. 예상 소득까지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원더 앱에서 이것저것 활동을 하다 보면 포인트가 쌓이는데요. 쌓인 포인트는 스마트 플래너 합격 후에 축하금으로 최대 25만 포인트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하루 만에 포인트를 미친 듯이 모았다니까요, 여러분? 시험은 제가 이쪽에 지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야채 간식을 앞에 두고 정도 기본 정보라도 알아두면 나중에라도 또 도움될 수 있으니까 한 번 스터디할 겸 공부해보려고요. 공부를 계속 계속한 결과 지금 깜깜한 완전 늦은 밤이 됐고요. 이제 합격을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대박! 저는 서울 지역 시험을 보러 갔었고요. 하루 지나고 6시에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앱에서 또 쉽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저기 가서 시험을 보면 되는데 뭔가 예감이 좋은데? 네, 무사히 합격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마트 플래너 시험도 공부하고 시험도 보고 합격까지 했는데요. 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합격이 되네요, 이게. 이제 의무교육 수강하고 스마트 플래너 등록을 하면 미리 등록해도 내 계좌에 현금으로 자동 환급이 됩니다. 플래너 등록 월에 2길 환급된다고 하니까 저도 다음 달에 25만 원 받아서 맛있는 거 사먹고 저축해야겠어요. 합격 축하금뿐만 아니라 또 스마트 플래너 등록하고 친구를 초대하면 최대 50만 원까지 소득이 생긴다고 합니다. 원더 앱 설치 후 회원 가입하면 3만 원 초대한 친구가 시험 합격해서 플래너 등록을 하면 25만 원 준다고 하니까 잘 확인해보세요. 근데 제가 보니까 원더 앱 내에서 똑똑하게 보험 분석까지 해주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충분한지 쉽게 설명을 해줘서 좋았어요. 저도 이제 스마트 플래너가 됐으니까 원더 보장 분석으로 알게 된 부족한 보험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뼈가리들한테만 드리는 특별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 영상 업로드 이후 1개월 이내에 스마트 플래너 최종 합격한 합격자 전원에게 3만 원 신세계 상품권을 추가로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더보기란 함께 확인해주세요. 보험 가입 이런 거 필수 아니니까 절대 부담 갖지 말고 심심한데 아니면 시간이 좀 남는데 보험 공부 조금 하고 통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보시면 쏠쏠할 것 같아요. 저도 몰랐던 되게 다양한 보험의 내용들을 배워가지고 확실히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투경을 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고 또 사망한다고 사망 보험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이런 것들을 되게 저도 꼼꼼하게 한번 알아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그재그 공유 리워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플루언서가 되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SNS 하나쯤 갖고 있잖아요. 뭐 블로그를 한다거나 인스타를 한다거나 하플 가서 예쁘게 인스타용 피드 찍은 거를 내 개인 SNS에만 고의 간직하지 말고 수익 창출까지 해보자는 거죠. 딱 10초면 돼요. 여러분 쿠팡 파트너스라고 상품 공유하고 그 링크로 다른 사람이 구매하면 나도 일정 수수료를 받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이거 지그재그 해도 있어요. 남성분들은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게 여성분들한테 조금 더 친화적인 어플이거든요. 인터넷 쇼핑몰 옷, 브랜드 화장품까지 다 모아가지고 한눈에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인데요. 마찬가지로 내가 공유한 링크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꼭 지그재그해서 산 옷이 아니라도 됩니다. 내가 사지 않은 옷도 사실 리워드를 다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한 2년 전인가 나와서 저도 써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걸어둔 링크에서 방문수 157회가 발생했고요. 주문은 5회, 주문 금액은 20만 원이 발생해서 저한테는 16,000원이 들어왔어요. 저도 친한 유튜버 언니가 이런 게 있다라고 알려줘서 알게 됐는데요. 사실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다 보니 이걸로 수익을 받는다는 걸 표기를 해야 돼서 그냥 안 하고 있는데 팔로워 많지 않고 소소하게 지인들이랑만 공유하는 SNS라도 활용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고 있었다면 저는 이건 무조건 활용했을 것 같아요. 우리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릴 때 그냥 지그재그해도 그 옷이 있으면 링크만 달아가지고 올리는 거죠. 스토리에 링크 올릴 수 있잖아요. 진짜 예쁘게 화장된 날에는 이렇게 셀카 올려가지고 스토리에 링크 다는 거야. 화장품 정보도 쓱 공유를 해주고 주의사항은 아무래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기재된 링크를 통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일부를 받을 수 있음 이런 문구는 넣으셔야 합니다. 이거를 하려면 일단 신청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 지그재그 어플 접속해서 마이페이지 공유 리워드 들어가시고요. 내 SNS 채널을 인증하면 됩니다. 팔로워나 이유수 크게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됐다라고 하면은 이 리워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추천하려고 하는 상세 페이지에 링크 들어가가지고 복사해서 그 링크를 내 SNS에 같이 올리면 됩니다. 진짜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제가 꿀팁을 드리면 요즘 인스타에 릴스 같은 건 되게 알고리즘의 도달률이 좋거든요. 내가 출근해서 입은 거 그냥 매일 화장실에서라도 찍어요. 월, 화, 수목금 찍으면 다섯 장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뭐 라이브로 이렇게 찍든지 아니면 2, 3초 이렇게 조금 더 예쁘게 찍든지 해가지고 그걸 이어붙이는 거지. 그리고 요즘 트렌디한 노래를 붙여가지고 출근 룩이라고 하면서 올려보세요. 그걸 릴스에 올리면 옷 질문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 거는 하이라이트에 표기해 줬습니다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스토리로 한 장 한 장 찍어가지고 링크를 다 달아놔. 그거를 하이라이터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옷 정보를 바로 소비자들도 볼 수 있으니까 다른 분들도 좋고 나도 공유 리워드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리고 뒤늦게 내 영상을 본 사람들도 옷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소득이 계속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블로그 같은 것도 보면 옷 센스 있게 입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너무 아까운 거지. 링크를 걸어주세요. 그러면 진짜 내 생각보다 꽤 많은 수수료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이거는 한번 도전해보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토스 고양이 키우기예요. 토스 많이 쓰시죠? 토스도 앱테크가 있더라고요. 제가 하는 앱테크의 기준은 시간이 많이 들지 않을 것인데 이게 딱 그래요. 저도 최근에 발견하고 시작했는데 이제 한 레벨 밖에 안 남았고요. 곧 기프티콘을 받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귀여운 고양이를 앱에서 키우면 되는 거예요. 토스에 고양이 치면 나와요. 저는 러시언블루가 제 냥이가 됐는데 사료랑 장난감을 주면 애가 크고요. 4단계 돼서 다 성장하면 기프티콘이 나옵니다. 이때 사료랑 장난감이 무한정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미션이 있어요. 뭐 출석 보상, 토스 관련 사용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꼭 토스 페이를 쓰거나 토스에서 물건을 사지 않아도 충분히 성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접속 보상이랑 광고 상품 10초 구경하기 그냥 스크롤 내리면 돼요. 완전 간단하게. 그거랑 뭐 밸런스 게임? 아무튼 1분 안에 끝낼 수 있는 걸로 그냥 매일 짬짬이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진짜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걸 추천하는 이유는 1, 귀엽다. 2, 얼마 안 걸린다. 입니다. 저희 팀원도 하고 있는데 매일 그냥 조금씩만 해주면 두 달이면 다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벌써 3마리나 키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들 야금야금 앱테크랑 부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기프티콘 뭐 받을지 애초에 선택을 하고 시작할 수 있는 건데 뭐 백다방, 커피 쿠폰부터 무슨 햄버거까지 있더라고요. 그거에 따라서 또 성장하는 시간이 다르다고 하는데 그냥 가볍게 하는 수준으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건 거창하게 뭘 해라! 라기보다는 매일매일 소소하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 추천드리고요. 케이뱅크에서도 돈나무 키우기라는 앱테크가 있더라고요. 비슷한 결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을 한번 추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밀리언즈예요. 제 동생도 매번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면서 기프티콘을 얻을 수 있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좋아 아닌가요? 학생분들도 용돈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이런 거 잘 활용하면 좋겠더라고요. 밀리언즈 어플을 깔고요. 밀리언즈랑 제휴를 맺은 스터디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도착을 하면 자동으로 체크인이 돼요. 그리고 공부 시간에 따라서 포인트를 받고요. 매일 몇 시간씩 공부하는 챌린지에 또 참여하면 더 많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구조래요. 또 공부 시간까지 기록할 수 있어서 뿌듯함이 배가 될 수 있는 어플인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괜찮아 보여서 동생한테 바로 알려줬는데 동생 스터디 카페는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지역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밀리언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밀리존을 쉽게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지역에 밀리존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나랑 맞으면 앱 다운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기프티콘 얻기 꽤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네 오늘 이렇게 참 다양한 부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만족하셨으면 좋겠고 이거 완전 MZ들한테 특화되어 있는 영역이라서 우리 뿅아리들 일 중에 하나쯤은 쉽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번 영상 이렇게 마무리해보겠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